자, 배우 하정우씨가 하정우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의 남자 멀리서도 명품 배우 당당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우, 훌륭하십니다. 자, 포즈를 좀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고요. 여기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팬분들 좀 봐주시면서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바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주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도 역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정우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시상시장으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많은 스타분들이 레드카펫을 밟아주셨는데요. 자, 2022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시상식에 이제 바로 이어서 화려한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어떤 분들이 왕자에 오를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카페 MC 김조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